4단의 백핀 헬퍼에요? 헬퍼? 네 남미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우리 졌다 우리 졌어 평상시 잘 안되는데 와 기가 막히네 조심하세요 4단? 4단은 처음 들어봤어요 4단의 백핀? 여러분 4단 구경하러 갑시다 4단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건지 자 우리 하프루님 네 안녕하세요 잘할 수 있죠? 잘해봅시다 저 재걱정하지 마시구요 심지어 형 천천히 앉으시나요? 네 재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티스캐너의 마지막 대결 대회했는데요 이번에 하실 분들이 일단은 글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대결을 신청했을 때 아마 1위 아마 1위 아마 1위 아마 1위 대단하시네 대회에서 한번 1등 했다 한번 1등 했으면 영원한 1등이죠 뭐 우승을 언제 하신거에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따끈따끈하네 아 힘들구나 여기는 예 프로님이세요 완전히 여기는 이제 저하고 대회 갔다가 같은게 스쳐가지고 아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너무 스윙이 좋고 잘쳐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오 진짜 아 너무 잘생겼어요 네 메타 메타 평균 치세요 결론은? 75 뭐 레귤러에서 대부분 치는데 네 75 저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마지막인데 그냥 몇 타 치세요? 저 85 아니 85 여기 남춘천이 사실 여기 명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여기 여기서 연셀라운드 몇 번 해보셨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안 넘어가네 아 여기 쉽지 않은 코스라 어떻게 해주면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파이팅 한번 하고 저희를 이기면 클리브랜드 골프웨어에서 바람막이 드립니다 오늘 안가져왔는데 유산 가졌어요 추우니까 아 추워서 바람막이를 증정하니까 꼭 이기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푸노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봐주세요 네 저는 초식등불 저는 초식등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더 초식등불이에요 더 초식 아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이따 우리 플레이 한번 재밌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쪽으로 저거 하셨어요 네 자 빰빠이 좀 이따 봬요 네 여러분들도 안 튀길 줄 알았죠 아니요 하하하하 오늘 잘 치세요 네 여러분 잘 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팀은 네 오늘 만났는데 상당히 인천 패밀리가 됐어요 인천 패밀리가 같은 팀 같은 지역에 오셨고 여긴 전국에서 오셨고 네 전국에서 울산 대구 울산 대구 네 오늘도 잘 치시길 아 산치? 아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어 날씨가 한 영하 1,2도 되겠죠 지금까지는 네 지금 만만치 않게 춥고요 지금 뭐 사실 몸을 그렇게 많이 풀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 하프로님은 지금 아이스를 드시면서 몸을 냉각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린 스피드가 캐데님 오늘 얼마 정도 돼요? 2.7 정도 돼요 2.7 어 조금은 그래도 빠른 편이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 티박스 티박스 어디로 쓸까요? 백티? 어 그쵸 근데 여기는 왜 백티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혹시 여기 풀백이에요? 네 완전 풀백인가 보다 완전 뒤에 있고요 그쵸 아시죠 아 완전 예 가세요 예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갑시다 예 완전 풀백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걸어갈게요 예 아우 무섭네 저 옷 벗어 벗어요 저 어 벗어요 벗어 벗어요 제발 좀 벗어주세요 아 아우 참 쉽지 않아 그냥 화이트 치면 이거 입고 칠려고 했는데 하하하하하하 화이트 치면은 예 놀면서 칠려고 했는데 갑자기 에 풀백 가세요 아 아 뭐야 왜 이렇게 뒤에 빼놨어 저는 천식동물이에요 예? 천식동물 심장님보다 덜 나가요 훨씬 아이 자꾸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저보다 더 멀리 가는 그런 즐거움을 또 하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네 아우 자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 혼자 낑낑거리고 계세요 나도 같이 낑낑거리고 있어요 하하하하 한 30년 치셨어요? 20년 쳤어요 20년이요 아 20년 쳤어도 네 많이 치진 않았어요 하 하 근데 어떻게 이리 하셨어요 아 어쩐다고 그렇게 진짜 믿음아 1등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그날 운도 좀 따르고 잘 맞으니까 지구 100만으로 하기는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바람소리가 빨라요 아 아 160도 아 맞아 나 지금 봤어 들었어 참 280 정도 치시네요 아 진짜요 지금 스윙을 교정중이라서 오늘 5나무 뽑으시나요 네 자 저는 일단 세인트 0번으로 시작을 하구요 세인트 0번이요? 네 자 저는 투옥볼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티티기 해주세요 티 아 예 제가 티기일까요? 네 제발 우리 프로님부터 때라 제발 히앗 어 헐 심장님 이런식으로 할까요? 화이팅 하원축 해져도요? 네 오비라서 거의 없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 아 아 심장이 햇빛이 싹 들어오는데 뭔가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네 그 느낌이에요? 야 수염 난 산타가 딱 이렇게 온 그 느낌이 나요 지금 그래요? 네 어우 좋다 좋다 자 가겠습니다 네 오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멀리건 멀리건 아 저희 저희 멀리건이 없어요 없어요? 저희 저희 그런게 그런게 어딨어요 멀리건이 첫 털인데 첫 털부터 아 아 컷하고 다시 시작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절대 그런게 없어요 그런게 없어요 저희 쌩 리얼이에요 아 아 햇빛때문이 그런게 아니라 네 이게 좀 잘못 맞췄요 아 그래요? 이상할건 있죠 아 첫 털부터 아 이게 참 아니요 저희 해전이 치기 아 아 긴장되네요 아 야 오셨네 야 오셨어 오셨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겨내야 돼요 아 아 안보여 안보여 어디 떨렸어요 가운데 가운데 자 하버룹님 예 자 우리 팀 파이팅 파이팅 아이 아이 코에 털 묻었어요 지금 아이 아 야아 굿샷 끝에 맞았어요 이거 뒤 아 네네네 네 여기로 와 어딜 맞은거야 아 근데 잘 갔어요 여기 맞았어요 여기 아 진짜 네 진짜 사유여 너란 아이는 아 난 왜 이랬지 첫 털리라 나는 왜 안됐지 몸이 완전 굳은거 같아 오오 자 여러분 네 우리가 또 보고 배워야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와 잘 멀리 갔다 잘 멀리 갔다 이게 잘 멀리 갔다 제일 멀리 갔다 제일 멀리 갔다 여기 제일 멀리 갔어요 아 여기가 잔디가 갈색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보이네 야 지금 아마 고수님의 그 아까 그 토식총률 멘트에서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 멘탈이 잘하면서 저기 멘트가 세겠구나 멘트가 세진 않고 멘탈이 좀 셉니다 멘탈과 멘트가 세겠구나 초식동물이라는 단어를 아는 자체가 이분이 이제 그걸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이야 이거 우리 아마 이리분의 겸손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 하프로님이 빗맞은거에요 아 그래요 하프로님보다 지금 앞에 쭉 나와있는 우리 아마 고수님 네 이거 똥 좀 닦을게요 네 똥 한 분 어디 아 한 분 저기 계시네 네 자 하프로님 아 우리 고전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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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굴러갔는데 굿샷 오우 자 우리 아마 1위 1위님 오우 거리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많이 났어요 와아 스윙 장난 아니다 고고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재공이랑 거의 비슷하게 있구요 132위이다 137cm이다? 드로고 걸려야 돼 늘리면 안 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은 자리 좋은 자리 타이거 우즈볼을 쓰시는 우리 쪼아요 보통 여유 있어요 와 잘 치신다 공의 느낌이 와 말이 좀 짧았네 근데 임팩이 다르다 우리가 이쯤이 돼서 컨셉을 잡자구요 무슨 컨셉? 어차피 이기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안돼요? 알겠습니다 코에 털 됐다 이제부터 자 좋습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 죄송함을 좀 전하고 확실히 그러면 싸워 이기자 한번 갑시다 저는 사실 하프로님이랑 승률이 나쁘진 않은 편이라 하프로님을 좀 믿고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저희가 팀워크 했을 때 진 적이 없잖아요 아 맞아 그러네 자신있게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샷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하프로님보다 이렇게 멀리 빵 치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언 칠 때 소리가 들으면 고수다 느낌이 딱 오잖아요 빠강 느낌 날 때부터 알아봤어요 드라이버 칠 때 깜짝 놀랐어요 빠삭! 아 저 초식 동물입니다 빠삭! 근데 많이 뵀어요 진짜? 유명하신 분인가? 일부러 저한테는 얘기 안하시는데 많이 봤어요 TV에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보기 갑시다 보기 이야 요런 모습 보기 좋죠 요런 모습 떨어진 이 점을 딱 수리하는 모습 자 심장님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대략 10m에요 10m이고 그리고 공이 놓여있는 자리가 약간 오르막 경사라 공을 띄우기에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봅니다 봅니다 저런 경사에서는 그냥 싹 걷어내면 돼요 막 찍어치려고 안해도 되고 그냥 싹 저렇게 걷어내면 돼요 오 들어간다 우와 깜짝이야 나이스 파 아니구나 보기 감사합니다 여기 원은 없나? 오케이존이 없어요 오케이존 없어요 네 오케 받겠습니다 아 예예 야 잘하셨다 오우 야 보기로 막았어 오우 잘하신다 진짜 무난했어 무난했어 오우 너무 잘했어요 오우 오우 엘포터 쓰시네 필름에 캔스 오우 잘하시네요 오우 이거 감성이 충만하신 분이 쓰는 포터죠 오우 오우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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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고 배워야죠 여러분 버디 우와 이거 뭐야 불가네 우리 졌다 우리 졌어 우리 졌어 괜히 1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졌다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정말 대단하신데요 재수 아 자꾸 몸이 좋아서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자 나이스 어우 잘 본다 야 경사 정말 퍼팅이 난 나하네요 감사합니다 난 나하네요 이렇게 퍼팅을 잘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데 벌써 두 타 차이가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클리브랜드 이사님 죄송합니다 옷 뺏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주겠다는 마음으로 갑시다 샷도 샷이지만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퍼터에서 확 흑 야 느낌이 다르네 네 평상시 잘 안 되는데 네 긴장하니까 더 잘 되네 아우 참나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는데 아 참나 정말 진정한 그 멘탈 고수님을 만난 거 같아요 야 멘트가 우리가 배워야 될 멘트야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야 이제부터 나도 그 멘트를 좀 바꿔야 되겠어 자 버디 버디 손 들어갑니다 아 멋있었어요 아 기가 막혀요 자 이거 배울게요 어 나 빼 나 빼 나 빼 나 빼 신경 나옵니다 아니 아니 그럴리가요 특이한 점이 어디를 살 때 그 보통 공에 딱 딱 놓잖아요 공 엄청 뒤를 멀리 갔다는데 저 연습수윙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원 연습수윙도 안 하시네요 네 그게 연습수윙인 줄 알았어요 와 와 와 공이요 여러분 안 떨어지고 여기 있어요 이제 벙커 방향으로 떠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네 기가 막히네 굿샷 자 여기죠 여기에 여러분 아주 이쁘게 떨어지는 공을 봅니다 네 굿샷 제가 아까 네네네 훅을 쳤죠 그렇죠 그 아침부터 그 손목을 그거 잡고 그렇게 알겠어요 훅을 쳤으니까 이번에는 공을 안 치는 오 나이스 핵샷 페이드 어 괜찮네 야 이게 벙커인가? 잔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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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이라 공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아 참 이쪽 코스가 해가 안 들어서 더 추운까봐 아 야 역시 골프장 많이 다녀오신 분 아니 네 네 그런 거를 잘 아시는 거예요 맞아 고수야 네 고수야 확실히 고수야 고수여서 탑핑 쳤습니다 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2살이고요 32살 32살 우리 고 아마 1위님은 54 54 우와 야 32에 이렇게 아마 와 오 테스트도 보셔야겠는데 저런가 우와 뭐라고요? 에?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알면 안돼요? 알면 다쳐?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헤팝 네네 헤팝 남미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미국에서 아 진짜요? 주니어 골프 출신? 네 아 자 왼쪽 여유공간 없으세요 오른쪽 여유공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왼쪽으로 나이스 굴렀다 탁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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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을 것 같은데 내려온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요 2단 위에구나 계속 내려와 소장님 공 어디있어요? 안 죽었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먼저 뭐 엄청 멀리 갔네 뭐야 아 엄청 멀리 갔네 이걸 어떻게 피해갔지? 자 우리 서른두 살의 미남 해외파 아마추어님 뭔가 번지가 뭔가 이렇게 확실히 쎄 보이죠 딱 봐도 탄탄해요 자 탄탄하고 이야 임팩 잘 들어갔어요 핀 방향인 것 같은데 이야 이것도 못 올라가네 자 아니 어떻게 공을 누가 던져줬나 이렇게 여기 사이에 딱 있냐 이렇게 그러게 참 희한하네 이게 메이직일까 이게? 목젖 이야 그래 딱 목젖에 딱 걸렸네 신기하네 자 자 뒷모습 스윙을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자 오른발을 저렇게 왼발이랑 살짝 오우 좋다 이거 오우 좋다 이거 오우 다행이다 나이스 저기 넘어가야 되거든 자 하부루님 75 오우 자 갑니다 넘어가야돼 아 큰일났다 아 저 넘어가야되는데 야 이게 지금 오르막길이 세게 간 다음에 네 자 간 다음에 여기가 평지 네 그 다음에 평지인데 여기 살짝 내리막인가 내리막 많아요 여기 많아요 이쪽이 네 아이고 왜 또 핀을 산멍우리에다 꽂이셨어 큰일났네 이거 자 힘있게 쳤어요 잘 쳤다 잘 쳤다 힙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 이게 내려가는구나 자 하프로님 아 항상 아까 첫하루는 제가 먼저 하고 누셨거든요 네 아 너무 경쟁심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본홀에 퍼팅을 먼저 시도하고 팔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버디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르막 넘고 거리조절 거리조절 거리감이 여기서 보면 딱 고수인거 티가 나요 야 어어어 아 다시 안내 어우 다행이다 어우 깜짝이야 자 심장님 자리가 제일 좋았네 결과적으로 슝 슈옹 스탑 됐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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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자 위기의 해외파 파파시죠 위기의 해외파 아니 아까 일본홀도 파세이브 잘 했잖아요 저 마크가.. 안걸려요? 자 팟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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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퍟! 와 이거 오케이! 야 퍼팅 그립도 굉장히 특이한 그립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옆그립 잡아요? 옆그립인데 뭔가 좀 같이 위치가 비슷한.. 아니 말로 하기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게 팟퍟 이야 많이 먹네 오케이! 이번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뒷팀 분들 아까 제가 쳤던 위치랑 똑같은 곳 있어요 거리 엄청 많이 나가시네 화이트 했잖아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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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창님 위기의 팟퍟 됐.. 어.. 감사합니다 심장이 아무것도 안 왔는데 감사합니다 심장이 네 다 하시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다고요 아이.. 자 아브로님 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그린이 보니까 네 조심해야되요, 이런 그림 맞아요,맞아요 해명하세요, 해명 해명하세요? 추워서 쓰리파트 한걸로 산 나이가 참 어렵네요 이게 파슬이라고요? 여기 198인데요? 198인데 여기가? 뭐야? 195나 195 195 뭘 치지? 그러면 이걸만 우리 화이팅 한번 칠까요? 이거 완전 지금 풀백이에요 저기가 부르고 저게 부르고 저게 부르지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화이팅에서 쳐야되는거 아닙니까? 185를 지금 샵 투어 대회에서도 195는 지금 파슬이가 아 참 가벼운 맘으로 왔다가 이거 지금 이거 뭘로 쳐야되나? 야 근데 진짜 여기 그린이 정말 어려운게 진짜 구불구불하죠? 이게 그린 조금만 짧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밑으로 가네요 그게 문제에요 길게 칠수도 없고 짧게 칠수도 없고 야 먼저 하시고 제가 말구에 칠게요 됐습니다 네 야 이게 햇빛 때문에 뭔가 느낌이 묘하네 심장님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리가 없는데 자 가겠습니다 네 우와 진짜 잘 쳤다 세상에 아 짧아요? 엣지 오 근데 전혀 기대도 안했는데 사실 이런것도 있어 남들이 다 아이언들때 유틸 되는건 좀 아 여기 우드우드 죄송합니다 자 하하하 ㅋㅋ 하하하하 왼쪽 왼쪽 킥 아 왼쪽 킥 괜찮다 나이스 여기 보이죠 여러분 응 우와 진짜 뻔치가 장난 아니다 진짜 왼쪽 똑같은 방향 도로 탔다 도로 맞고 왼쪽으로 왔어요 도로 맞고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이 뭐예요? 해저드 아 아쉬워하시는 바람이 불어서 4번으로 바꿨어요 페이드 샷으로 치려고 했는데 안나왔어요 하포로님은 그냥 그러면 6번으로 치세요 6번이 왜 이렇게 4번이 지금 짧았거든요 6번이 왜 이렇게 기냐 하포로님 4번 치고요 카트를 보고 자신있게 빡 이야 기가 막혀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예 파이팅이 장난 여기 두개 이쁘게 잘 되어있고요 하나 공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 있어요 아 들어갔다고요? 네 이야 지금 현재 아니 무슨 그린이 와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린이 기가 막혀요 이게 스크린 시합 때는요 핀을 여기다 꽂잖아요 어디다가요 거기다가요? 왜 그렇대요? 거기다 꽂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총으로 가네 그래서 항상 절로 쳐서 오르마 퍼팅이에요 하하하하 여기다 치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끝장 미드아마를 하신 먼저 공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려막다 이게 완전 파도 물결을 치네요 아 여기서 어 큰일난다 큰일난다 내려가면 큰일난다 어 탔다 탔다 아 아 에이 잘하면 오른쪽까지 내려가겠다 어 저기선 잡았다 아 앞으로님이 봤죠 지금 아 브리님 봐가지고 졸아서 하하하하 어 근데 이게 괜찮았어 아니 저 거리 잘 맞춘거 같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잘 쪘다고 오케 줬다고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요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린에 떨어져도 저한테까지 올 가능성이 많은 어우 나이스 잘했다 진짜 들어가라 아 여기까지 오네 아 이거는 이거는 네 이거는 어렵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그린이 꼬불꼬불하면서 지금 대략 20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거리감 심장이 방향은 바라지도 않아요 거리감만 왼쪽이죠 왼쪽 우르막 많이 보셔야겠네 frustr 어 우르막 많이 태요 우으르막 많이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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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내려와 내려와 마포거 내려와 내려오가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내려오진 않는데요? 벌써 그렇게 외치는 순간 캐디님이 내려오진 않을텐데 브레이크가 진짜 클거라 예상합니다 오 이것도 센가? 오 내껄 맞나?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저기 거기에요? 저기에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당연히 요쪽 요쪽 고기 고기 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내리막이 심하네 나이스 반대 아 나 퍼팅이 왜 이렇게 적응이 안되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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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게 오케이 네 오케이 오르막 이게 오케이 라고요? 오르막은 쉽잖아요 아이 아 심장님 빨리 주워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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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습 큰일났다 시청자님 목표가 몇 개? 저요? 80.. 저요? 10개 10개? 네 10개 그럼 저도 10개 아 저는 딱 80개 그럼 몇 개요? 저요? 아메리칸 아메리칸 아니에요 동일하게 가시죠 동탄하자고요? 근데 사실 야 그린이 진짜 어렵네 저 그린 진짜 어렵구나 그린이 어렵네요 네 하지만 뭐 뭐 즐겁게 치면 아이 그럼요 더 재밌어요 지금 네 날씨만 좀 좋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발도 땡궁궁 얼고 지금 뭐야 이거 원딜 못 쳐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자 여러분 요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남춘전 스크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 스크린에서는 요 나무를 넘겨서 제가 원원 시도를 하거든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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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친다 잘친다 이게 벙커전이요 아 공전 공전 오 럼바 럼바라 내가 벙전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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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하하 큰가 잘쳤다 아 코스 따라서 가네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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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갔네 아니 근데 웜업을 안 하시는 건 되게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웜업을 안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초보들하고 같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머리 빨리 찌는 거에요 남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아 아 그거 거 저는 전혀 뭐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오히려 시간 더 많이 쓰라고 저는 연습생 안 하고 막 바로 치거든요 난 지금 배워야 되겠다 난 왜 이렇게 연습생 많이 하는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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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아니 근데 베이데를 엄청 치시나봐요 네 베이밍이 사실 왼쪽으로 되게 한 10m 20m 제가 얼리 엑스턴신이 있어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교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왼쪽을 많이 보시는 거구나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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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fog 하 하 하 자, 코스가 이렇게 생겼네요. 코스는 야, 여기 쪽으로 갔으면 큰일 날뻔했네. 네, 위험했네. 보이는 게 다였어요. 이거 진짜 조금만 더 카트끼리. 하프루님! 그린 주변에 해조드로 둘러싸여져 있대요. 까릿, 까릿, 까릿. 자, 우리 또 하프루님. 자, 들어갑니다. 똘벤치에 샷. 오, 좋아요. 와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야, 버디 찬스! 자, 몇 번, 몇 번 쳐요? 저, 피요. 어우, 야, 피. 20초 정도 나왔어. 아, 예, 예. 와우, 기가 막힌다. 좋다. 나이스! 어, 뭐야. 방향이 너무 좋아서 지금. 네, 심장님. 네. 뭐 쳐다보시면 되고 쳐주셔도 돼요. 네, 네, 네. 심장님 경사가 지금 공이 발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훅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을 봤던 것 같아요.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아, 좀 짧았네. 오, 나이스. 그래도 2단 그림 위에 올라갔어요. 어우, 다행이다. 자, 우리. 우리 아마 1등. 아마 챔피언. 와, 방향 진짜. 오,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와, 진짜 잘 치신다. 야, 진짜 전국에 고수님들이 엄청 많으시네, 진짜. 아, 이거 선생님이 대단하시는데. 선생님 그러셔도 돼요. 뭔가, 뭔가. 모로님들이랑 쳐가지고 저번 적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심장이 뭔가 그 달인 느낌 나요. 예, 예, 예. 그냥, 뭐, 그냥 대충 치는 듯 치, 그냥 툭툭 무심한 듯 치시는데 너무 잘 쳐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달인 느낌 나요. 아, 뭔가. 어, 달인, 고객님. 야, 배치 있는데 좀 기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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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지금. 넘어는 것 같지만 살아 있고요. 지금. 아, 런 떨어질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와, 좋다. 아, 약간. 아, 방식은 진짜 괜찮았는데. 그림만 떨어져서 쫙 갔을 건데. 자, 실장님. 네. 제가 컨실드 받고 카메라 빨리 잡을게요. 집어넣어주세요. 컨실드 말고. 네. 꿈이 너무 소박해졌어요. 네, 소박해졌어요. 어, 소박해졌어. 남춘천이잖아요, 남춘천. 아. 남춘천에서는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안 돼요. 아. 아, CF 같아요. 고맙습니다. 음, 약해. 딱. 컨실드네. 네, 감사합니다. 컨실드 맞네. 네, 제가 이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간가요? 예, 먼저 하셔도 돼요. 자, 또 위기의 팝펫이에요. 위기의 팝펫. 에이프론에서 경사 잡기가 참... 자, 그린 스피드, 그린 스피드, 그린 스피드! 아, 나이가 없네. 아, 이거. 아, 어렵다. 자,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오른쪽. 자, 버디, 버디, 버디. 버디 하나 갑시다. 버디 하나 갑시다. 아이, 출발하자마자 왼쪽으로 가네. 뭐야, 이거. 나이스, 타워, 오케이. 아, 이게 오케이예요? 어우, 되게 후아시다. 나이스, 나이스. 잘 막으셨다. 나이가 뭐... 자, 버디 팝. 이지버디예요, 이지버디. 아, 근데 뭐 이제 안마추어 대회를 여러 번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긴장이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연습해야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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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아니. 어 이거 제가 일부... 이게 말도 더듬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멘트를 한 건 아닌데 참 어떡하지? 나 댓글에 나 욕먹는 거 아냐 이러다? 매너 없다고? 아니 근데 이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발 제 멘트 때문에 깜짝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댓글에 매너가... 매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니 내가 볼 때는 사실 너무 가까운 퍼팅이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긴장되긴 되죠 아 긴장이 풀렸어 참 그리고 추구 막 긴장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사가 사실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브레이크가 컸어요 저도 보고도 놀랐어요 뭐 저렇게 많지? 이랬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경사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저는 세게 쳤다고 쳤는데 안 갔거든요 심장이 그러니까 우리 해외파님은 내리면 엄청 빨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경사가 은근히 있겠다 아 어쨌든 뭐 봐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엔절도 열심히 하라는 축으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 빨리 벙커를 넘기는 데가 얼마나? 220 220이요? 넘어가요 할 수 있어요 아 또 이런 것도 힘 바짝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손목 스피드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 멀리 보이는 벙커 캐리로 넘기는 게 22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심장님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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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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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감독님한테 쪽방향으로 어 거리도 많이 나셔 초식동물 편하네요 초식동물 그정도가 초식이면은 야 이거 심장님하고 같이 초식동물 아 그정도가 초식이면 좀 저게 육식동물 아 이거 확실히 육식동물 맛있네 육식동물 맛있네 저는 약간 그거예요 잡식 잡식 이분은 정말 잡식이에요 초급도 됐다 육식도 됐다가 상황별로 다 바뀌어요 맞아요 네 와우 굿샷 와우 굿샷 오우 잘 갔다 자 자 오우 드라이버가 네 드디어 잡았네요 네 트위스트 네 궁금해요 드라이버 궁금합니다 네 일본으로 쳤는데 아 일본으로 쳤었어요? 어 아니 계속 몇 톤마다 이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샤 아 아 와우 아 여기 지금 여기로 갔죠 여기로 여러분 여기로 갔어요 와 진짜 근데 진짜 이 셋업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조화조마해요 근데 탑에서 샤프트가 신는데 힘이 장사의 힘이 샤프트 X? X? 원래는 X 쓰는데 교정 들어가면서 지금 S로 OS로 뚫었어요 아 뚫었어요? 아 그래요? 힘 빼려고 힘 빼려고? 부럽다 우리도 힘을 빼야 되는데 난 힘이 안 늘어 난 들어갈 힘이 없어요 아 이거 정답이에요 지금 멘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들어갈 힘이 없어 근데 진짜 아마 보수님은 정말 보수님 같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약간 타짜 느낌 나고? 타짜 아니에요 자 우리 미드암아 1위를 차지하신 우리 암아계 챔피언 심장님을 앞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우 야 거리가 어? 이거 재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왜냐면 우리가 티샷을 저쪽으로 했으니까 저쪽에서 했으니까 아 맞네 대각선에서 했네 초식도 이거는 약간 이제 초식이라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그럼요 심장님 이기시는 거리면 초식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면 공이 약간 묻혀있긴 했어요 그쵸? 아 공이 조금만 더 예쁘게 떠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잘 쳤고요 약간 벙커 쪽 어 벙커 빠졌나? 어 거리가 얼마만큼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분이 거리가 얼마나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프로님이랑 나랑은 이제 대충 거리가 이만큼 나는 건 나 이해하겠는데 우린 걸어갈 거리인데 나 뱀인 줄 알았어 네 걸어갈 거리인데 저기 계신 분은 카트 타고 갈 거리인데 저 정도면은 너무 과한데? 저 침이 돼요? 아니야 아직 어우 이거 거리도 꽤 멀네 멀어요? 네 사유를 믿고 네 믿어 믿어 일단 세게 칠게요 그냥 세게 네 그냥 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게 치는 샷 그냥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일단 세게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갈 거예요? 네 네 와 얼마가 남았어요? 175 정도 나왔고요 175 앞바람에 오르막에 한 200분 정도 오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뛰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카트 타고 올뻔 했잖아요 하하하하 오 진짜 카트 타고 올라 그랬어 들어갔어요 우와 넘어갔어요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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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벙커 들어갔어요 벙커 들어갔어요 바람이 은근히 있나볼래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 보여요. 좋아요. 나이스 온! 야 뭐 한 번 실수 했어도 3온에는 문제 없다. 그 골프는 이렇게 포기하면 안되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해야 되죠? 지금 같이 이런 샷이 나왔어. 골프는. 아, 골프는 살기만 하면 된다. 좋다. 들어 걸렸어. 오, 경사 타고 뭔가 내려온 것 같아, 지금. 들어간 거 아니야? 진짜 칠하는 데는 쳤다. 오, 대박. 자, 하프로님. 야, 지금 그린 해상이, 야, 이거 파도가 차요. 파도가 차요. 스피트! 왕혁아, 내부닷 더. 내부닷 더 내려와 나왔어요. 아, 고수님도 속마음은 얘기한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오, 들었어요? 에그플라이가 됐어요? 야 이게 슈퍼 어떻게 쳐야 돼요? 이 홀은 벙커를 다 피해야 돼요 야 이게 지금 에그플라이가 됐어요 에그플라이가 되어 있는 상황 와 진짜 대박 나이스 전혀 어렵지 않았네요 전혀 어렵지 않 네 심장님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중간까지 언덕이 엄청 심하구요 내리막 어려워 어려워 야 큰일났네 오르막 아 언제와 내리막 내리막인데 그래도 이 2단 그린 위에는 올라왔네요 그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에요 자 내가 호러 다질거에요? 아 그러지마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버디 찬스 오 오 오 나이스 야 나이스 버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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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네? 운 운 치고는 너무 너무 깜짝 놀라겠는데 아까 짧은거 못 넣었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그 타짜야 네 전문가인데 아아 조심하세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하하하하하하 아 저기 뭐가 문제인가요? 몸이 안풀렸어요 아 몸이 안풀렸습니까? 몸이 안풀렸어 하하 자 버디 팟 자 버디 팟 좋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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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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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팟 오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경상은 우측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네 우측에 있지 않아요? 없나? 근데 지금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 번호를 똑바로 쳐볼게요 진짜요? 네 이게 원래는 난 왼쪽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똑바로 쳐볼게요 땡겼어 땡겼어 심장에 오케이래요 네 오케이래요 오케이래요 빨리 집어넣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교사가 진짜 눈에 부을랑말랑 아아 참 어렵네 이거 왼쪽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똑바로 칠건데 이거 진짜? 어 아 진짜 그렇겠다 맞다 맞다 똑바로 칠려고요 이야 진짜 왼쪽 봤으면 큰일날 뻔했다 오히려 보셨어요? 네? 후라인 먹었어요 네 아 아 큰일날 뻔했네 진짜 앞발음이 있어 살짝 칠까요? 네 어? 어이구 왼쪽 갔다 아 완전히 왼쪽으로 갔네요 해저드 네 해저드 후라인 먼저 하 후라인 먼저 대략 대략 그냥 200m 느낌으로 200m 느낌으로 200m 느낌으로 어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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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랭다 4번 치는게 나요? 저 4번 그냥 4번 세게 치는게 나은거 같아 결과적으로 왜요? 제가 지금 저걸로 달래치려고 하다가 모르겠어요 코스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남는지도 모르겠고 와우 됐다 핀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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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핀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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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야 나는 그냥 피에나 꽂은줄 알았어 지금 굿샷 드로우 걸려야돼 드로우 걸려야돼 와 나이스 오 다행이다 와 진짜 다행이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네 저도 처음 와가지고 아니 코스가 누가 고른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백트로 가자 했냐가 또 중요한거 같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여기서 쳤어도 귀엽지 귀엽지 이거 코스 아름답지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경치를 못보잖아요 이 벙커 아름다운 벙커 보고 이러는데 아 아 아름다운거 빠졌네 벙커도 이렇게 큰 벙커를 준비해놨는데 아 아 와 하프루님 되게 CF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이런 장면은 어디 CF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오 잘 봐요 네 뭘 보세요 예 아 아 나 빼 나 빼 나 빼 그린이 여기서 한번 오르막 갖고 왔고 아 준비되신 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기서는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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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참 어렵다 굴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오른쪽 많이 보잖아요 저렇게 치면 굴러서 절로 간다는 거죠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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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 하 자 굉장히 먼 와 이건 뭐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경사가 지금 여기 마운드가 이렇게 여기 치핑해도 돼요 우와 이게 장난 아니네 출발했구요 헉 경사가 잘 쳤다 오 스톱 스톱 어 아니구나 야 잘 쳤다 어 잘 쳤는데 그죠 잘 친 거죠 잘 쳤어 지금 심장님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샨뜬서를 타고 왔어 네 맞아요 자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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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저쪽에서 보니까 왔다가 이리로 가는 거 같아요 자 제발 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에서 요거를 너무 잘 쳤다 진짜 아 그래요? 그럼요 이렇게 치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어마어마해요 아 나 계속 보기 플레이어네 지금 나도 나 이것도 못 넣으면 또 보기야 네 우리 지투어 시합 대회 코스랑 똑같네요 남춘천이 엄청 어려워요 파파파파파파파 나이스 파 잘 하신다 감사합니다 잘 하신다 잘한다 지석이 이거 좀 뺄게요 아 예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야 그 사람 참 긴장하게 만드시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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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야 역시 나 그렇게 쫄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와 그래요 지금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표정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이상하게 하하 하포로 님 사실 벙커샷도 네 나 뺀어한 벙커샷 이었어요 그냥 뭐 근데 오르막이 걸리니까 안 되는 거지 됐죠. 근데 저 고수님은 정말 대단한 고수님이세요. 어프로치가 남다른지 않아요. 그 경사 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해외파분께서도 퍼팅을 되게 잘 하시는데요? 지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홀은 좀 눈 좋게 다 했네요. 아 정말 이 뭐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러게. 네 이게 참. 250m 롱홀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배웨이가 그 저기. 저기. 직장에. 뭘로 쳐야 돼요? 드라이고요. 드라이 쳐야 돼요? 우아. 우아. 지금 공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욕떨어진게 떨어져. 이런 맛이라. 반가운 줄이. 이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요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투혼 되겠는데요? 네? 투혼. 그쵸?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죠 고수님이 어떤 때는 겸손하시다가 어떤 때는 딱 아니 투원 되려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아아 그럴 수 있어 야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너무 멀리 가셨네 저기까지 안 갈텐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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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떨어지는 공을 됐다 여기 나이스 굿샷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기 잘 갔어요 어 위험해 자꾸 왼쪽 왼다리를 잡아 오른다리 잡는 거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어디가 안 가요? 오른다리 왼쪽 체중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 왼쪽으로 확 감기는구나 안 되면 그냥 빼오의 약간 왼쪽이다 저도 좀 갈게요 이제 네네 저도 좀 보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자꾸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오 오 오 마이 갓 아아 이게 안 간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어디가 안 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보통 알아요 아 그래요 본인이 보통 아니까 예 아니 하프론이 지금 첫 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처음 봤다고 댓글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하프론님 이런 플레이 처음 봤다 아니 나 진짜 가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저는 왜 이렇게 맞아요? 아니 왜 왜 본인이 안다고 지금 구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요 뭐 본인 판단에 왜 저러고 한 거예요? 저요? 왜 아니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공이 하하하하 이럴 때 그 선 이펙트 넣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오 그 소리 임팩트 임팩트 대탈 우리 현직 님께서는 네 빨리 넣어요 저 나무 아 이게 생긴 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차는지 모르겠네 지금 나무 좀 보고 빼드 치는 느낌으로 예예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나무 보고 오 좋아 괜찮습니다 어이구여구여구여 바로 여기 바로 여기에서 치시 굿샷 굿샷 네 잘 갔죠 해저드 귀여운 해저드 에서 해저드 이렇게 많이 앞에 빼놨죠 누가 봐도 해저드인 거 티내려고 제가 일부러 예 아 이거 오비 아니다 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네 지금 많이 남았어요 야 왜냐면 또 댓글에 아 오비인데 왜 스코가 이래요 또 그렇게 나올까봐 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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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해저드인 것처럼 네 있지 있지 손이가 특이해요 이게 손이가 특이해요 아 드라이드라이브 네 아 아 지금 얼마가 남은 사항이에요 270 남았는데 270 270 남았는데 하도 높게 떠서 제가 밑에서 위로 잡을게요 네 빵 하고 들어가면 제가 오른막랑 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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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아 거리가 그냥 딱 세입 세입 오우 야 오우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밸런스가 또 무너져서 밸런스가 또 무너져서 발음 보세요 발음 네 밸런스 아니 근데 이번 밸런스 발음은 조금 저기 저기 시골이랑 섞었는데 저 저기 원래 그 그 원래 서울 쪽 한국 쪽에선 고향이 어디세요? 어 저 은평구 은평구 네 네 남미 네 거기 얼마나 사셨는데요? 어렸을 때까지 안 잡았어요 한 6살? 네? 6살 6살까지 사셨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하프로님 네 그렇게 오래 사신 것처럼 깜짝 놀랐잖아요 심장님 여기 있어요 여기 심장님 여기 있어요 공 어디까지 가요 자 뭔가 굴러굴러 갈 수도 있어요 168 네 조금 전에 했던 어프로치 느낌 그 느낌으로 오 약간 컷을 친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왼쪽 바운스 될 거예요 그렇지 됐다 바운스 됐다 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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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노렸는데 야 진짜 고수님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이거 미끼 던지시는 거죠? 어 예? 아 미스샷 미끼 던지시는 거 같은데 미스샷 미끼 던지시는 거 같은데 네 아 자 자 지금 지금 샷 샷 샷 샷 어 하보라니 옷 벗었어 더워요 어 이쪽으로 떴더니 덥네요 덥네요 좋다 아 집 떨어졌면 안 되는데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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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냐 우와 대박 스크린나고 똑같아요 진짜 어 오 개발자님이 잘 만들었네 하하 개발자님이 잘 만드셨어 아이요 와 살벌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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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와 오케이 진짜 북어 이거 들어간다 dripping 없으셔 네 심장님 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넣어야되요 아 넣어야되요 제가 지금 엄청 헤매고 있어서 그니까요 심장님이 좀가 내가 막아줘야 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네 뒤풀고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하나만 들어가지 Try 아 Hey 진짜 잘했는데 어 그니까 이제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흥락 응 더 봤어야 돼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준비되신 분 먼저 치시고 이제 옷을 벗을 때가 됩니다 덥죠 덥죠 너 이제 술을 덥던데 이제 야 들으셨어요 심장님 네 뭐라고요 땀은 날 때까지 더운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잠깐만요 땀이 날 때까지 더운 게 아니다 자 우리 장타 베네수엘라에 여섯 살 때까지 살다 오니깐요 여섯 살까지 사셨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 귀가 아파 와우 굿샷 굿샷인데 이게 느낌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야 이게 잔디 색깔이 갈색이라 공이 떨어지는 게 안 보이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겉면 맞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가볼까요 내려왔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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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독님이 찍었을 수 있어 자 굿샷 굿샷 나이스 좋습니다 네 갑니다 벙커 벙커 우측 같아요 벙커 처음 보는 구질 아니에요 네? 처음 보는 구질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내가 볼을 팔로우 한다는 거 자체의 순간 나도 어라? 이랬어요 제가 처음 보는 구질이죠 네 새로 개발해 국민 아 예 제가 이번에 스크린 대회를 준비하면서 새로 개발한 구질이에요 롱롱 롤롤롤롤롤롤 샷인가요? 스크린 스크린 대회는 언제 있어요? 이번 주에요 아 이번 주에 예전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지금 딱 이렇게 치면 스크린에서 절대 안 죽거든요 우리 감독님이 지금 술술술술술 아 심장님 공을 찾으러 가는데 지금 야 위험한데요 기밀한 예감이 빵 맞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왔어요 아 이런 그럼 뭐 아웃이지 카트길 맞았어요? 네, 맞고 들어왔어요 아 이런 회사사트가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제가 9번으로 네 130이니까 9번으로 딱 치는데 저게 2단인가요? 그렇죠 아 색깔만.. 아 2단 같아요 2단 그러면 제가 쿨파워로 네 어우 네 쿨파워로 빵 하고 찍어요 와우 좋다 응 아 마음대로 너무너무 아 일단이요 아 이런 아 아 까비 이쪽 나이스 나이스 네 올라간다 어 내려온다 9번 주세요 네 내려온다 제 옆에 친구하려고 옆에 싹 하고 붙다가 내공을 아이고 오케이 거리네 오케이 화분이 네 그렇게 이렇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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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여섯 살 까지 으 여섯 흰 흰 야 야야야야야야야 예 또 내려온다 오케이 소수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외 세라 발대 클럽을 네 뭐 앞쪽에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신 나요 세답은 원래 이제 임팩트 순간에 내 클럽이 지나가는 위치에 공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들처럼 센터에 딱 맞추면 뒷땅을 많이 쳐요 가까워져서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숙여진다는 얘기겠죠 그걸 고치질 않고 그냥 셋업할때 조금 멀리 고정을 해가지고 놓는거죠 아 수채급을 교정하지 않고 그냥 멀리 놓고 뒷땅 잘 치니까 역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못 지나가면 내려가구요 못 지나가면 내려가고 핀까지 내가 볼때는 풀로 그냥 가야되요 핀까지 풀로 그렇지 딱 여기가 삼거리에요 삼거리라서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집어넣지 마세요 너무 의기소침해지니까 야 뭔가 진짜 고수의 느낌이 이야 소리도 참 특이해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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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 고고도 못 붙이면 매장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느낌을 알았어요 지금 그 똑같이 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 그거를 당해봐서 알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이랬다니깐요 아까 어 근데 결과는 좀 비슷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T스캐너 내가 나올 게 아니었는데 아 T스캐너는 계속 나만 나와야 돼? 학부모님이 나와서 저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잘 쳤다 나 빼 팀장님 제가 먼저 하고요 네 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요 네 저 이거 못 넣었으면 매장 당할 뻔 했어요 지금 참 다시 조마조마하게 아 진짜 어렵다는데 저 이걸 못 넣으면 예예 더블이에요 제가 더블 해봐서 아는데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오케이! 아이씨 아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느려 아 야 느려 왜 이렇게 느리네 오케이 를 거봐요 제가 빨리 불렀잖아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스! 네 아이고 뭐 의심해도 삐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얼마에요? 어디 찍는거에요? 저기 모래통 까진 235 어 235 모래통 까지 난 225 저기 모래통 까지 카트길 휘는 데가 265거든요 네 저기까지 보시는구나 우린 저기 안보는데 우리하고 좀 네 보는 시선이 다르구나 네 우리는 일단 기본 모래통부터 찍고 보니까 네 모래통이면 되게 아우 저기까지 저렇게 멀어? 이러면서 안심하고 치는데 네 페어에 가운데 페어에 가운데 페어에 가운데 가운덴인데 힘이 장난 아니시네 힘이 장난 아니죠? 제가 먼저 주실까요? 심장님 저 레슨 고수 한번 출연하게 해주세요 저 레슨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받는다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레슨 고수 한번 출연해주세요 자 이제는 몸이 조금 회전이 되는거죠 날이 풀리니까 조금 낫네 와 잘 치신다 와우 오 나이스 지금 볼들이 다 어디가 있나? 요거가 내 것 같고 마지막 콜 4단 그린 4단 백핀이세요? 4단? 4단? 길게 치셔야죠 4단? 4단은 처음 들어봤어요 4단의 백핀? 성우아저씨 성우아저씨 맞죠? 성우아저씨 계속 디자인 넣어요 여기 가운데서 잘 보시면 풀면 돼요 킨이 안보이는데? 4단? 노란색 있대요 잘 안보이죠? 아 저기있다 가운데 있어요 4단 백핀이요 길게 보셔야 좋아요 오 4단? 4단은 진짜 처음 난 4단이 처음 들어봤어요 와 세상에 여기 155 아니 성우 이 디자이너 분께서 너무 센거 아니에요? 나 누구랑만 하네 아 4단 이야 4단 오 잘 쳤다 아 밀렸어 옹그랭이요 골라 골라 사다 근데 핀이 어디있는거야? 딱 붙이는거 보고 놀래가지고 핀이 어디? 지금 저기 카메라 감독님보다 살짝 오른쪽 아 아 저기있구나 저도 예 오 좋아 핀빨 아 진짜? 오 뭔가 느낌있다 이거 잘했어요 뭔가 느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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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어요 오 4단 135에 더 남은걸로 4단 4단 어우 야 1 2 3 4단은 처음 들어봤네 일단 2단 3단 직접 가보고싶다 4단이 뭔지 하프로님 어딘지 잘 모르겠고 어딘지 잘 모르겠고 어딘지 잘 모르겠고 어딘지 잘 모르겠고 좌측 괜찮다 그러셨고 진짜 어떻게 됐는지 다 궁금하다 거기선 얼마에요? 113? 113? 113? 오 예 오 예 나왔구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 오 예 영원 things 네 근데 이제 높은탄도라 딱 4단 위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위험하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자 여러분 4단 구경하러 갑시다 4단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건지 우리 4단 구경합시다 자 1단 자 1단 받고 2단 아 2 3단이 안고 이야 와 저기까지 지금 그리니깐 하나 둘 오 저 위에 하나 있어 4단 꼭대기 하나 있어 내꺼 넘어갔어요? 이런 이야 이야 이게 내꺼네 이야 4단 위에 어떻게 이렇게 딱 올라가셨나요 운이 좋은거죠 운이 아 야 내꺼 제꺼 저기 있네요 참 어마어마하다 그린 끝이 한 50m 되나봐요 그런거 같은데 디자이너님께서 이걸 만들면서 이러고 만드신거 같은데 이야 니가 뭐 붙이겠지 네 제가 그냥 대충 저 근처에 갖다놓고 카메라 잡을게요 아 뭐 카메라 감독님 있으니까 집어넣어 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제발 좀 좀 쉽게 갑시다 딱 쳤어요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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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걸 보시고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 진짜 심각한데 잘 쳤다 잘 쳤다 오우 야 안돼 세게 쳤는데 근데 저 진짜 세게 쳤거든요 심장님 심장님도 여기가 지나가면 바로 저렇게 뚜루루 뚜루루 와우 아 야 그쵸 쫄아서 못 치죠 쫄아서 못 치죠 쫄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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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라고 아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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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그 중간이 컨트롤하기 너무 어려워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 봤어요 응 다 봤어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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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됐어 나이스 대전하십시오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아니 뭔가 자꾸 눈에 거슬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못 넣는구나 숏버팅은 아 멘트 하나하나가 뼈를 때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뼈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자 하 잘 본다 역시 학이영원이다 네 아니에요 through 요건 네 아까 컷닝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그냥 똑바로 치면 돼요 컷닝 했잖아요 컷닝하고도 못 집어넣으면 클나지만 글이 진짜 살벌하다 일단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 올이 진짜 쉽지 않은 올이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린이 너무 어려웠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캐디님께서 후반이 제대로 어렵다 그냥 확실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건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겁은 나지만 그래도 좀 챌린지적인 느낌이 있는 코스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의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 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라이더를 너무 멀리 치시고 전반적으로 정말 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앉아요? 제가 볼 땐 앉아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좀 운이 많이 따라가지고 맨날 운이에요 운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아니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멘트가 전반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후반전에 저도 후반전에는 저희도 최선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즐겁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즐겁게.. 즐겁진 않아요 너무 힘든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유스쿠아 하프로님 어떻게 해요? 저 잘 쳤는데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후반전 하이팅 하겠습니다 전반전 여러분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